여러분, 우리 텃밭에 샐러리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말도 못해요. 아니, 글쎄 샐러리 하나가 실을 퍼뜨려서 너무너무 많이 자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양지바른 텃밭, 조그만 텃밭에 이렇게 옮겨 심었더니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거 있죠? 보이죠? 저 뒤쪽으로. 저게 다 샐러리예요. 그래서 오늘 이 샐러리를 수확해서 줄기 따로, 입 따로 해서 다 씻어가지고요.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. 항상 마켓에서 샐러리를 사면 잎은 다 따서 버리고요. 줄기만 썼거든요. 요번에는 잎을 따서 삶아서 묻혀도 보고 볶아도 볼 거예요. 농사진 거라서 소금물에 살짝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었어요. 소금 조금 넣고 팔팔 물을 끓이다가요. 식이섬유도 많고 비타민 A, 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에도 좋은 샐러리 니플 탕! 넣고요. 뒤집어서 한 5분 정도 삶아줬어요. 향도 좋고 쌉싸름한 게 완전 입맛돌게 하는 샐러리 님나물. 나물이 삶아지는 동안 마늘 두 토막 냉동된 거 하고요. 파 3개 그리고 할라피뇨 1개를 다져서 준비했어요. 그리고 다 삶아진 샐러리 니플 찬물에 얼른 넣어서 더운 기를 식히면서 찬물에 살랑살랑 흔들어서 두 번 정도 씻어서요. 꼭 짜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볼에 담습니다. 꼭 짜서 잘라서 넣으니까 한 3주먹 정도 양이 되더라고요. 거기에 게 3마리 소스 4스푼 하고요. 참기름 3스푼 하고요. 그리고 후추 조금 그리고 참깨 2스푼 넣고요. 그리고 매실청 2스푼 넣고 조물조물 묻혀서 간을 보니까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여러분 간을 보면서 국간장 같은 걸 조금 이렇게 더 넣고 덜 넣고 가감하면서 기호에 맞게 간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이제 간도 맞고 다 완성이 됐으니 완성 접시에 담고요. 참깨를 솔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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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니까 향긋하고 정말 너무너무 상큼한 샐러리님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야 정말 미나리 향도 나고요. 산나물 향도 나고 입맛도 끄는 데 최고인 것 같아요. 자 이제 그 샐러리님 무침 한 걸요. 한 끼 먹고요. 그리고 남은 걸 가지고 돼지고기 넣고 그리고 된장 한 스푼 고추장 한 스푼 넣고요. 볶음을 해봅시다. 예전에 강원도에서 엄마랑 같이 살 때 시라고 볶음을 이렇게 고추장 된장 넣고 해주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한번 볶아봤어요. 고춧가루 두 스푼 정도 그리고 설탕 한 스푼 넣고요. 재료와 추가한 양념들이 잘 섞이도록 골고루 저어주면서 볶아줍니다. 그리고 참기름 두 스푼과 파 네 개를 어슷어슷 썰어서 넣고 참깨 술술 뿌리면 끝 너무 쉽죠 여러분 샐러리님 무칠 때 밑간을 해뒀기 때문에 별다르게 들어가는 게 없고 그리고 돼지고기만 먼저 싹 익혀가지고 그거 넣고 잘 섞어서 볶아주면 되니까 정말 간단하고 또 색다른 맛이에요. 너무너무 맛있어요. 한번 여러분 해드셔보세요. 샐러리님 볶음과 샐러리님 무침 완성! 우리 신랑 너무너무 맛있다고 한 접시 뚝딱 해치었답니다. 직접 농사 지은 샐러리님 볶음과 나물 무침 드시고 싶으신 분 놀러오세요. 우리 집에 여러분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